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하고 있는 신나룡 호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뮤직토인을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저랑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연이 돼서 같이 함께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유라는 단어가 참 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작권 양도 양수 그쵸 그쵸 법적인 용어처럼 무지확치하고 무섭고 그 다음에 저작권자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도 많았었고 형태도 많았는데 근데 공유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살짝 이해가 안 가다가 내가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또 일정 지분을 가지고 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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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